자, 25분 보니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게 어떤 거니? 자, 요지가 뭐고 주제가 뭐고 제목이 뭔지 아직 우리는 초짜니까 이제 입학생이니까 이런 거에 혼동이 되죠? 자, 쉽게 생각해서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야 메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 어, 주요 생각이 뭐냐 이거지, 주요 생각 그러니까 호재, 화자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이 뭐냐 라는 거고 주제는 토픽이야 주제를 골라라 그러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냐만 생각하면 돼요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맨날 비슷비슷해 읽어보면 나오는 느낌이 우리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자 이거지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이다 그럼 제목은 뭐야? 타이틀이지? 영어로 시작하니까 타이틀이야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우리가 변형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 크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이 글이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고 있지 자, 이 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줘요 자, 뭐에 대해서? 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그러면서 자,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의문문이 나와 있어 What makes a Tuesday special? 그렇지? What makes a Tuesday special? 자, 목요일은 왜 특별하냐? 라고 나왔지 문장에서 말이야 문장에서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면 뭔가의 작가의 견해가 제시되겠지 나 작가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왔어? 답이 나오겠지 거기에 대한 뭐가 나왔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의 응답이 나오겠단 말이야 목요일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A씨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Because라는 게 있다 Because라는 게 있고 올 수가 있어 그럼 Because라는 것은 뭔가 이유를 설명하겠지 그치? Because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견해가 나온단 말이야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 이유를 설명해 그러면서 올수라는 뭐가 나왔어? 첨가부연이 나왔지 알겠어? 이런 글의 형태를 잘 보라는 거야 의문문이 나와서 뭔가의 글의 예시를 여기에 대한 답에 대한 예시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의 견해를 주면서 예시 그 다음에 확인사살 첨가부연 이런 글이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디 찾아야 되니? 하나, 둘, 세 개에서 찾아야 되겠지 이해 됐어? 그 부분만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왜 목요일이 특별한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목요일이 왜 특별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설명이 나왔겠지 그러면서 On Tuesday 여기 나왔어 On Tuesday 목요일에 종업원들은 어떻게? Hit, fix, performance 자, 뭐야? 자기 업무량을 최고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They are very focused on day-to-day activities 그 하루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들 월요일은 어떻고요? 월요일은 지친다겠죠? 화요일은 어떤 날이죠? 화요일에서는 뭐 한다겠지?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쩐다겠고요? 목요일 날은 왜? 이런 내용이 앞에가 나왔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한 Tuesday is usually the first day of the weeks 자, 목요일이 첫 번 그 주의 첫 번째래요 뭔 날이야? They are focused on their own task 자기의 어떻게?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날이지 그래서 첫 번째 글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킬 때 어떻게 시켰니? 자, 일을 시키는 이렇게 인플로이들은 보스들은 뭐 한다겠어요? 4 of weeks of Tuesday 항상 일주일이 목요일 같았으면 좋겠다 목요일 같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지? 됐어요? 그러면서 답을 어디로 찾아간다? 5번으로 찾아가죠 왜 목요일이 자, 왜 목요일은 the most productive day 가장 생산적인 날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자, 여기다 집중을 하시면 가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문장이고 자, 변형 문제 보니까 a month of Sunday 이게 나왔지? a month of Sunday 자, 일요일 같은 한 달 항상 한 달이 일요일 같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고요 for a week of Tuesday 하면은 자, 똑같은 거지 month를 week로만 바꿔놓은 거야 그렇지? 목요일 같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문장 to get things moving 자, 이 문장 좀 설명할게 이 문장은 특별한 이 문장에는 특별한 구문은 없어요 근데 이 자, 여기 봐 Monday is a overload with a meeting 있어 자, 어떻게? 월요일날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미팅이 막 잡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overload 자, load는 진문 싫다 그러니까 overload니까 과대하게 진문 싫다 자, 미팅이 굉장히 많다 뭐하기 위해서 자, 여기 get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지만 땡땡이로 나왔지만 투 부정사의 뭐야 부사적 용법이야 뭐 뭐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근데 get은 뭐야 오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여기서 띵이 뭔가가 목적격보로 현재 문사를 써서 뭔가가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는 문장이야 알겠어요? 자, 결시 그래서 준사역 동사도 아니고 그냥 오형식 동사로 쓰인 문장이다 자, which are not very productive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다 그럴 때 which는 무슨 용법이다? 이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받은 거죠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무슨 용법 계속적인 용법으로 썼다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계속적인 용법은 뭐다? death을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받았을 때 이거의 선행사는 뭔가 자,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되고요 자, 하여튼 계속적인 용법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산적이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get over the 뭐야 when is the hump day? 왜 금요일은 어떻게 굉장히 아, 아, 노노노 내가 날씨를 잘 모르네 날씨를 하겠다 요일을 잘 모르네 큰일 났다 자, 왠지 데이 수요일은 hump day입니다 굉장히 낙관의 비관적인 날입니다 괴롭습니다 just get over it 그래서 단지 get over it 자, 이어동사가 나왔죠 이어동사는 대명사를 쓸 때는 꼭 가운데다 쓴다 이건 이어동사가 아니라 get over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동사 9로 암기해 주세요 get over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어동사였으면 get it over가 되겠지 알겠지? 이어동사는 뭐냐? 타동사 플러스 부사야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문장은 없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글의 제목을 잘하겠다 그러면 글의 제목은 뭐라는 거야? 타이틀이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이겠지만 이 문장은 어떻게 나왔어? 자, 분위기를 환기시켜놓고 의무무이 나왔어 그래서 예시를 들어간 문장이고 마지막에 자기 견해를 나타내면서 비코즈하고 올소 라는 연결사로 이어낸 문장이다 알겠죠?